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자꾸 나오지 마라 오빠가 자꾸 나와 왜 자꾸 나오냐고 뭐다 시켜야 할 거야 짜증나 왜 자꾸 여기 공감나는데 자꾸 이렇게 돌아와 광종이 여기 있네 저는 오늘 저녁으로 과일컵을 사 먹어 볼 거예요 회사 근처에 있는 점심에 가서 물어봤는데 저녁까지 판다고 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이에요 과일컵을 보러 갑시다 와 진짜 맛있게 나온다 나 진짜 맛있게 나온다 난 샐러드를 좋아하지 않아 아 손을 안 씻었어 편집장 하는 거 아니야? 민지한테 민지야 들었어? 민지야 샐러드 뿌리는 거 편집 빼고 이쁘게 진짜 맛있겠다 이거 파리바게트 리코타 치즈 샐러드 이름은 안 봤는데 리코타 치즈가 있으니 아몬드 하나도 포기할 수 없어 배고파가지고 진짜 한강이 되었는데요 공물이 되었네요 데리야끼 소스인가요? 맛있겠다 맛있게 드세요 네 물이 안 나오는데 아 안 하지 과일만 먹기에는 너무 배고플 것 같아서 빵을 샀어요 한강을 샀어요 언니 먹어볼래? 응? 아니 괜찮아 샐러드 별로 안좋아요 되게 맛있겠다 아 엄마한테 사진 좀 해 아 샐러드 이러고 있네 과일은 집에가서 먹을게요 과일은 집에가서 먹을게요 과일을 먹어볼거에요 다이어트 하려고 산 과일이지만 너무 배고파서 아까 빵을 먹었어요 회사 근처에서 사가지고 집까지 가져오는데 버스에서 버스기사 아저씨한테 혼났어요 이런거 갖고 타면 안된다고 여러분은 저같은 실수하지 마세요 이게 3,000원인데 잘한거 같애 음 딸기가 오렌지옆에 있어서 오렌지맛이 나네 어휴 신기하네 이거 하나씩 사먹으면 괜찮겠다 그냥 딱 간식이나 배부른데? 한 끼를 먹고 올 때? 좋은거 같애요 과일꺼 과일 한 방에 사놓으면 솔직히 다 상하잖아요 그냥 이 소리들이세요? 갸르렁 소리 이게 고양이가 되게 편안한 분위기에 있으면 나는 소리라고 하는데 근데 양이는 계속 나아요 하지만 뭐 좋은거니까 나쁜게 아니고 고양이 그냥 짧게 짧게 찍어줘 풀로 찍을게 아니 장아지야 아 딱 찍었는데 씻었어 씻었다 여자인가 보네 얼마나 높이에 오나 보자 여기 홀라우프도 있네 어 홀라우프 많이 대기 돌리기 대기한데? 콜 내가 더 잘할걸? 깜치기 아픈 홀라우프야 아홀아홀? 아홀아홀? 아홀? 나 이거 그거 해줘 민지의 재량이지 어 민지야 나 그거 해줘 그 음성변조 너 되게 한 50대 아줌마 푸사 같아 지금 우와 괜찮 괜찮? 어우 진짜 좋은 운동기 꽃 갑분 갑분꽃 이거로 마지막으로 다같은 기 detected 그거 하다가 못 멈추면 큰일 하는 거 알지 우와 pessoal 멈춤 아홀아홀 아 진짜 찍을 수 없었어 속상하더라 음 어 되게 어린아이 같다 나 화장도 지우갔어 땀나라고 근데 땀 하나도 안 났네 나 두월에 땀도 나지 않았어 이 앞머리 젖은 떡진거는 앞머리 세수하고 와가지고 앞머리 세수 아니고 세수하고 와가지고 앞머리가 뭔지 알지 민지 알지 민지 모른대